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팀의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성령의 세밀한 인도밖에 하여 주옵소서 이러므로 말이면 아마 하나님의 여신 현장들 그 현장에 많은 증거가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구속사 중심으로 움직이신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도록 하나님의 바울팀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도 철저히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모든 분들을 태기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야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하를 지나 드로하러 내려가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 이르라. 아멘 오늘 성령의 세밀한 인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메시지가 뭐냐면 바울이 AD 49년에 이제 수리의 안디옥을 출발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둘이 한 팀대에 출발합니다. 로스도라에서 디모델과 합류합니다. 이제 드로와 항구에서 누가가 합류합니다. 바울의 생각은 철저히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 1차 세계 성교도 보세요.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로스도라, 더베 이쪽 지역을 이제 갈라데아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북쪽으로. 그래서 이 무시아라는 지역에서 북쪽, 비두니아 쪽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 겁니다.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막 막으시는 거예요.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문을 안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내 걸 꺾어야 되거든요. 인도와 반대되는 말이 고집이거든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걸 고집이라고 말합니다. 인도는 내가 꺾어야 돼. 성령이 스탑하신 거예요. 스탑. 그러니까 인도는 고우와 스탑이거든요. 가는 것과 멈추는 것. 성령이 가라. 고우. 성령이 멈춰라. 스탑. 성령이 지금 허락하지 않냐는 겁니다. 스탑시킨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왜 성령께서 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바울이 왜 이렇게 막으실까? 왜 성령이 막으실까? 그걸 우리 구속사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역사는 구속사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역사의 시작은 창세 3장 15절입니다. 역사의 마지막도 창세 3장 15절의 주인공이 재림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으로 보면 구속사의 역사. 구속사의 역사라고 해요. 그 시작은 창세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구속사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뭐죠? 구약은 소개하는 겁니다. 누구를 소개합니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여자의 후손을 소개하는 거예요. 신약은 뭐죠? 여자의 후손 대신 그 메시아가 히브로르 메시아 헬라우르 그리스도 한국말로 구세주가 예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바울팀들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한 사람 중에 제자를 발견해서 훈련시켜서 이 제자를 다시 파송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왜 아시아의 복음 증거하기를 원했는데 성령이 멈추게 하셨을까? 노했을까? 스탑시켰을까? 성령께서는 드로항구에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드로항구입니다. 이 드로항구에서 배를 타고 가면 여기가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성이에요. 첫 성. 자, 마게도냐라는 알렉산드로 대항의 고향입니다. 마게도냐. 마게도냐라는 나라의 수도가 데살론이 갑니다. 지금 전세계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여기 아가야라는 나라이거든요. 아가야의 나라의 수도가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 여기 때는 여기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드로하에서 환상을 본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 눈을 떠보니까 꿈인 거예요. 바울은 결론내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 유럽이었구나. 그래서 드로하 항구에서 배 타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관문이 어디냐? 빌리뽀 지역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바라죠? 점수라는 한 소녀를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설명해요. 도대체 왜 성령께서는 유럽으로 보금 증가하기를 원하셨을까? 누가는 끊임없이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 이런 용어를 쓴다는 건 뭐지요? 전도의 주체는 성삼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드로하 항구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환상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저 유럽이다. 세계 보금하는 2, 3, 7은 유럽으로 성령이 이끄신다. 결론 내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3절 어디서? 감난산에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사도행 28장 31절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했는데 그 장소가 30년 전, AD 30년 전 감난산이었고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어디입니까? AD 60년이에요. 로마, 로마. 그러니까 30년 만에 어떻게 해요? 그 당시 땅 끝이라고 말하는 로마까지 바울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8절이 바울의 입장에서 성취된 거예요. 딱 30년 걸린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도 하나님의 나라. 바울은 지금 로마라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 로마에서 이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빌리포 교인들이 보내진 성교 문 가지고 새빵을 얻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거침없이 증거하고 있다고. 그게 AD 60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철저히 구속사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왜 성령께서는 아시아의 복음 증거에 원하지 않고 유럽으로 또 로마로 복음하기를 원하셨는가? 이것도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철저히 뭡니까? 다니엘서 2장을 우리가 알아야 돼. 자, 너브간네살 왕이 3차 침공합니다. 남유달 3차 침공에 1차 침공합니다. 1차 침공했을 때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 우리가 말하면 똑똑한 아이들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8년 후에 2차 침공합니다. 이때 에스겔과 기술자들 만명을 끌고 갑니다. 마지막 마지막 시드기아 왕 11년째 대던해 4월 9일날 너브간네살 왕이 3차 침공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성전을 허물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허물고, 다 죽이고, 우리가 말하면 똑똑한 사람만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1차로 끌려온 사람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고급 관리가 된 겁니다. 공무원이 된 거예요. 이날 너브간네살 왕이 꿈을 꾸어요. 꿈을. 근데 꿈이 아주 이상한 꿈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수많은 술사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런 꿈을 꿨다 말하지도 않고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알고 해석해왔라. 안 그러면 다 너희들을 참명하겠다. 다 죽이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도 당이 어떻게 해요?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던 거예요. 왕들이 괴째가 많은 거예요. 자기가 꾼 꿈을 누가 하다. 자기가 꾼 꿈을 왜 남한테 그렇게 파풀이 하냐고. 꿈 얘기도 얘기하지 않고 내가 이런 꿈을 꿨다 말하지도 않고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해줘라. 안 그러면 다 죽이겠다. 그런 위기 속에서 다니엘이 왕한테 얘기하는 것이 다니엘의 이장입니다. 자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 그 모양의 심이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여 가슴과 두 판은 은이여 배와 넓적다리는 옷이여 그 종아리는 쇠여 그 발은 얼마나 쇠여 얼마나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 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트림에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걸 얘기하니까 너부간네살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석까지 해줍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구속사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잘 안 읽었을 거라.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큰 신상 너부간네살 왕 자기 신상이거든. 큰 신상을 보는데 머리는 뭐예요? 금이요 금. 이 말은 뭐죠? 지금 당신의 나라 바벨론 제국. 거기에 당신이 왕이지 않습니까? 머리는 지금 당신의 나라 바벨론 제국을 얘기합니다. 이 제국도 66년 만에 무너져요. 제국이 무너져. 그리고 두 팔과 가슴은 은이라고 했죠. 뭡니까?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이 됩니다. 이걸 메대 바사 제국. 여기에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이 원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위인들을 향해서 너의 고향으로 데려가라. 다를 말하면 귀한 운동을 일으키는 첫 번째 왕이에요. 이 나라도 어떻게 합니까? 208년밖에 못하고 망해요. 세 번째 제국이 옵니다. 배와 넙적다리. 노십니다. 노. 동이야. 동. 여기는 누구죠? 메대 바사 제국이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와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합니다. 헬라 제국이거든요.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종아리는 쇠거든요. 지금 말하면 뭡니까?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 그래도 539년을 유지하고 로마 제국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발인데 이 발은 한쪽은 쇠, 한쪽은 쇠. 이 나라는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국가가 계속 유의되면서 무너지고 무너지는. 이걸 본 거예요. 그런데 큰 신상이 어떻게 합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아니한 돌. 그러니까 사람이 깎아서 만든 인위적인 돌이 아니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 발을 딱 치니까 무너지면서 이게 와락 무너지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저처럼 저처럼 다 날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이 제사를 드릴 때도 이 돌을 깎을 때도 깎지 말라고 합니다. 돌을 깎지 말라고 그래요. 깎지 않는 돌 위에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위적인 것으로 재단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인위적으로 만든 건 우상의 재단밖에 없어요. 인간이 깎아서 만든 것. 손대지 아니한 돌은 인간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장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수르란 나라가 무너지고 바벨론 제국이 되어지고 이 제국도 무너지고 메대 바사 제국도 되어지고 그 다음에 메대 바사 제국이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되고 헬라 제국도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이 시대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 보금이 어떻게 돼요? 지금 로마 제국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우상에 발을 쳐서 큰 신상이 무너질 것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은 뭡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태산을 이루어 전 세계에 퍼질 것이다. 우상을 깨고 종교를 깨고 손대지 아니한 돌. 다른 말로 하면 이 보금이 전 세계에 퍼질 것이다. 그러나 순서가 있다고. 어디입니까? 먼저는 로마로 갈 것이다. 유럽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바울팀이 소아시아의 보금 증거하는 걸 막으셨다는 건 순서가 먼저 어디예요? 유럽으로. 그 유럽에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로마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면 언약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해요? 이 보금이 한국으로 온 겁니다. 한국으로 온 거예요. 영국으로 갔다가 미국에 갔다가 한국으로 온 거예요. 한국도 이 보금을 정확하게 증거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는 겁니다. 바울은 큰 신상의 발을 누가 쳤지요? 손대지 아니한 돌. 우상을 친 돌이거든요. 뭐지요? 그리스도 이 보금을 가지고 로마를 향하여 첫 발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손대지 아니한 돌. 이 보금으로 유럽의 우상을 깨고 로마의 우상을 깨기 위해서 바울팀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세미나 인도. 우리의 발걸음은 그냥 발걸음이 아니라 성령이 지금 인도하시는 발걸음입니다. 캠프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인위적으로 모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성령의 세미나 인도인 줄 믿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금을 받겠냐고. 하나 아니면 부족하고 연약한 전도자를 통해 이 현장의 우상을 누구의 이름으로 손대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보금으로 무너뜨리고 그곳의 절대자자를 찾게 하시고 그 절대자자를 훈련시켜서 보금운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언약의 여정에 있음을 아셔야 돼요. 성령께서는 지금 어디를 인도하는 거예요? 유럽을 통과해서 로마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바울은 로마에서 새빵을 얻어 보금을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걸음걸음은 자기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자기의 의지라면 막으시고 성령께서는 지금 역사의 흐름대로 로마까지 보금을 증가하고요. 그래서 드디어 유럽의 첫 성 빌보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피로써 나오는 얘기가 뭐지요? 우리가 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현장도 막강한 흑암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걸 꺾기 위해서는 우리가 라는 팀이 구성이 돼야 돼요. 빌보라는 엄청난 우상들. 수천 년 전에 다니엘에게 보였던 큰 신상과 같은 우상들이 빌리포, 데사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지역의 곳곳에 있거든. 이걸 어떻게 깹니까? 손대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보금으로 깨요. 바울팀이 그걸 하는 겁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라 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라는 표현이 드디어 됩니다. 드로와 항구에서 누가 합류하냐면 누가가 합류해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누가가 첫 번째 편지를 적었죠. 전반기가 누가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 누가가 드로와에서 합류합니다. 그의 직업은 의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 그러면 지금의 의사로 보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의사는 대부분 노예 출신들이 많이 해요. 하찮은 직업이에요. 하찮은. 우리나라 여러분 조선시대는 어휘는요. 하찮은 직업이에요. 하찮은 사람이라. 의사는 하찮은 거예요. 2000년대 의사는 대부분 노예 출신들이 많이 한다고요. 누가가 드로와에 합류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올의 질병 때문이었다고 학자들은 대부분 견해합니다. 너무 몸이 허약해요. 여러분 열정도 있고 보금의 뜨거움도 있고 성령의 세배나 인도를 받지만 돌에 맞은 육체는 그쵸. 그 수백 킬로를 걸었던 그 피곤함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자지 못하고 영양이 공급받지 못한 육체는 우리 몸을 쇄약해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합류한 거예요. 바올의 질병 약한 부분을 치유하게 해서 누가가 합류한 거예요. 다른 말로 보금 증거했더니 하나님이 제자로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진짜 보금만 증거한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막연하게 사도의 16장을 우리가 보면서 왜 성령이 아시아에 보금 증거하기를 못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는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바올팀이 그 우승순위가 유럽이여 마지막엔 로마임을 우리를 깨닫게 하신 그 성경 속의 놀라운 비밀을 보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캠프팀은 막연하게 모아진 팀이 아니라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의 온 관심이 237이고 또 구례 현장이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기한 현장에게 여기에 쓰임받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더 나가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237 더 나가서는 보금운동의 앞장서는 또 선택받은 하나님의 귀한 제자의 문을 알려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모든 분들 대기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고통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잡고 다시 한번 쓰임받고자 원하는 모든 캠프팀과 귀한 주의 종들과 귀한 간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